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단자 충전기를 이용해서 5V 2A, 그러니까 10W의 전력으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고자 합니다. 거의 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스펙의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기 위해서 적어도 몇 시간 이상 충전해야 되는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스펙에 대해서, 이 말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4,100mAh, 그러니까 4.1Ah입니다. 그리고 3.8V로 충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두 개를 그냥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게 바로 15.58Wh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15.58W로 만약에 충전을 한다 그러면 1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5.58Wh인데 몇 와트로 충전하는 거예요? 10W로 충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몇 시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1.558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1시간 33분, 28.8초 이렇게 나오네요. 1시간 33분, 28.8초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배터리 용량의 이런 말뜻에 대해서 조금 더 알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4,100mAh, 그러니까 4.1Ah 곱하기 3.8V라고 하는 뜻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그랬었죠. 15.58W에 3,600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몇 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에너지 량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1시간은 3,600초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Hour, Hour 없어지고요. 암페어하고 볼트하고 곱하면 바로 와트라고 했죠. 와트는 줄퍼 세크예요. 거기에 세크 곱하시면 줄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계산을 하시면 56088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 이거 뒤에 있는 볼트까지 그렇게 곱해서 계산을 해 줘서 에너지 량 어떻게 구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